근데 처음 컨텐츠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연 촬영을 어디서 할까 SM이라면 어디 대단한 데를 협찬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차장이라니 SM이라면 어디 대단한 데를 협찬해주지 않을까 진짜 입어요? 다시 올라갔다 와야 돼? 왜 진짜 갔다 와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엑소 수호입니다 나만 불편한가? 나만 불편한가? 여기가 왜 목적지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여기다 내버려 두지 마세요 진짜 아 진짜 아니잖아요 진짜 아니 진짜 왜 이래요 왜 내리세요? 아니 뭘 내려요! 아 제발 딩동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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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회사 다니세요? 삼촌이예요 삼촌이예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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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누군지 아세요? 네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카이예요 아 아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모르시는데 사진 찍는 거예요? 촬영 중이시죠? 촬영 중이시죠? 네네 촬영 괜찮을까요? 촬영 중이시죠? 담센스 촬영은 어디예요? 카이라고 아세요? 혹시 엑소 카이라고? 네 제가 그 엑소 카이 인데요 너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저 세 가지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세요 뜨거워 뜨거워 여기요 아니 뜨거워 이거 뭐예요 뜨거운 거 아메리카노요? 내가 또 아메리카노는 안 마시거든요 귀여워요 나만 불편한 거 아 오 난 이렇게 하드하는 후원 SM 밖에 없는 거 같아 여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